미찌, 미찌, 미찌 우리 인스타라이브는 처음이죠, 우리? 저희도 이렇게 인스타라이브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신기하고 새로운데 저희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도 꼭 믿지랑 통해 보려고 할 것 같은데요? 되게 신기하다 오늘 진짜 우리 처음이잖아요 진짜 신기해요, 믿지 믿지, 안녕하세요 믿지도 신기할 것 같아 믿지가 그런데 이마트콘까지 안 보여주시나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처음으로 찾아봤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거든요 저희 디데이예요 오늘 오늘 Not Shy가 공개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소통을 해보려고 샀어요 어때요 인스타 라이브로 또 보니까 새롭죠? 좋나요? 너무 좋으시다고 하시네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줘려봐 아직 물어보지 1초가 안 됐네 너무 예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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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가 어디 있나?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우리 6시에 만날 거잖아 맞아 아니야 안 돼 6시까지 만날 거잖아 6시까지 계속 같이 있을 거잖아 맞아 여기는 어디냐면요 Not Shy 쇼케이스 여기는 저희 쇼케이스 현장입니다 저희 미찌를 또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와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또 이 라이브들 끝나면은 이제 또 좀 이따가 실제로 미찌를 만나게 될 텐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떤 미찌가 사이셔 청설 요튀 오튀 여유로 라고 보내줬어요? 뭐라고? 약간 약간 우리 봐서 되게 사이셔 청설 요튀 오튀 여유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타를 막 치신 거 같아 다음 있지 진짜 얼마 안 담았다 우리 약간 저희 뮤비 현장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뮤비 현장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티저에 나왔어 이런 티저에 나왔어 궁금하겠다 근데 우리는 오늘 그것도 나왔잖아요 오늘 오늘 뭐야 12시에 저희 반응? 리액션 캠이 나왔었어요 뮤비 리액션 맞아요 저희 먼저 어떤 말이에요? 맞아 맞아 나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죠 미찌 궁금하지? 미찌를 더 궁금하네 약간 스포얼 해드리자면 할거야? 약간 스포얼 해드리자면 요 페이스와 뮤비와의 약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거 에이 에이 그거는 미찌도 알겠다 미찌도 알겠다 미찌도 알겠다 미찌도 알겠어 그럼 우리 스포츠 우리 스포츠 우리 스포츠 과감하게 못해 아무리 넣었어 하트 되게 많이 많이 나 미찌 궁금해 하트 되게 많이 많이 나 어? 누르니까 나는 거야 아, 누르니까 나는 거야 하트가 있어 하트가 있어 이건 눌러야 돼 너 차스 깔려 스접이다 조금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하늘색 나도 눌러야지 헬로 아 진짜 모르게 오래났어 나 허허허 쓰러워 빨리 멋있는 포장 뭐야 이게 되게 신기하다 아 진짜 입이 근질근질하다 네 입이 근질근질한?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요 그들은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댓글 진짜 잘 지냈어요 이지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저희 하우스에 와 근데 진짜 믿지 기대 많이 되시죠? 저희도 그만큼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믿지 어? 믿지가 캡처 타임 어? 캡처 타임 스크린이 브랜드 좋아하고 있어 멋있게? 한명씩 한명씩? 아 브랜드씨? 엄청 이쁘게 나오고 아 유진이다 유진이랑 유진이랑 유다랑 유현이랑 아 촬영이랑 유진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유진아 나는 택하다고 유진이랑 어떻게 알았어? 바로 유진이 하자마자 나 그리려고 자 해체 파일 가볼까요? 그러면 낫샤이를 주제로 한번 해체 파일 할까요? 네 유진이 먼저 해요 유진이 유진이 아 슈퍼하고 싶어 네 했어요 4시간밖에 안 나오고 응 조금 뭐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어 착했다 이거는 안 나온거야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어 어 아 예술 캡처 타임 맞아? 어 응 그 예쁘게 캡처를 해줄거야 믿지들이 그러면은 그러면 나는 하나 둘 아 이것도 나온거야? 나왔어 저희가 이걸 많이 헷갈려 해요 맞아요 스포 아니고 키트타인이랑 예쁜걸 보여줬는데 가만히 있어도 주다니네 그래 가만히 있어도 응 이것도 나온거야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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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거에요 맞아요 글씨 쓰는거처럼 영상이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티저만 보시고 진짜 많이 따라주셨는데 이게 손이 이렇게 가져오는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그리는거에요 양옆으로 꿀팁 다가오면 안되고 와 이거 엄청난 꿀팁이다 이거야 뭔가 이렇게 글씨를 쓰듯이 있지 이렇게 글씨를 쓰듯이 촬영이 촬영이 굉장히 지수스무어요 그러면 촬영은 너는 하나 둘 셋 해줄게 그냥 한번에 딱 하고 보여줘 하나 둘 셋 웃는거 좋았어 웃는거 좋았어 웃는거 좋았어 웃는거 예뻤어 오늘만큼은 나시아야 하자 우리 하나 둘 셋 자 리언니 리언니 귀여우니까 봐줄게 넌 잘해야돼 잘해? 언니 진짜 귀엽다 약간 악동같애 악동 달리기 되게 잘해 하나 둘 셋 야 엄청 쐈어 너무 예뻐 약간 뮤비 기대하라 이건가 그쵸? 믿지마음에 네 이렇게 해서 개별 스포타이밍 스포타이밍이기도 하면서 약간의 스포타이밍이긴 스포타이밍이었어요 스포타이밍이었어요 좋다 좋다 나도 사실 추 guides 스포중에 언니 그 손을 따라 보여주고 계좌 스포타이밍 난 귀엽지 않아? 근데 스포가 왜 왜 저게 왜 스포야? 귀여워서 아 스포 내 반지는? 아 Which one fait 누나가 이번에 탐냈어요 이거 이거 탐냈어 내 것도 예쁜데 그렇다고 봐 저희 다음 라이브는 V LIVE인데요 니트이밍에도 기대해주실거죠 그거 우리 브이라이브에서도 또 같이 함께 해주실거죠? 브이라이브에서 봐요 안녕